이게 이제 양도소득세가 27.5%네요.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뭐 이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제가 첫날 고려하지 않았는데 정말 최태원 회장이 진태양난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근림대리 될 것이란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SK주식, SK케미칼, SK디스카블리, SK텔레콤 등의 지분 가운데 이 존을 마련하려면 양도소득세의 27.5%를 고스란히 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의 김시철 재판관은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판사 출신의 변호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대비책이 있었으면 양도소득세까지 치룰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아쉬움을 피려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태원 회장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주식을 매각하고 혹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세금인데 어떤 경우든 간에 양도소득세는 피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 주식양도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주주의 경우 주식양도로 3억 원 이상이 초과되게 되면 지방세를 포함해서 27.5%의 세금을 내야 되고 최태원 회장이 약 2조 원으로 추산되는 주식에서 SK 지분을 모두 판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만으로서 수천억을 내야 되고 비상장 주식을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이 또 그만큼 클 때니까 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죠. 재판부가 선고한 재산분할권 1조 3천8백억 원을 현금으로 만들기 버거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위험을 여러분들 감당하고 세상에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여러분들 날리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재벌 1세들이 혼해자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혼해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뭐뭐하신 분들이 다 혼해자들 남긴 거를 옳은 것은 아닌 겁니다.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대는 뭐 그런 거를 특별하게 그냥 부끄러운 일로 생각 안 했으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본체하고 여러분들 갈라 쓰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세월이 흘렀으면 옛 사람들보다 좀 더 현명해야 되는데 오히려 옛날 분들은 훨씬 더 그런 면에서 대범하고 이렇게 위험을 치르지 않는 그런 현명함을 보인 것 같거든요 최 회장은 비상장 주식인 가장 유력한 SK실트론 지분도 29.4%를 갖고 있는데 이게 기업가치가 2조 가령이니까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6천억이니까 뭐 이 6천억을 팔더라도 27.5%를 내야 되니까 그럼 1,800억을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실트론이 6천억 정도 가치가 있냐 그러면 이 1,800억 정도를 내면 4,200억 정도가 된 나머지 1조 한 9천억 정도는 어떻게 또 마련할 겁니까 정말 너무 여러분들 큰 비용인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아무도 오나가 되면 오나가 원하는 여러분들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죠 오나의 심기를 거스르는 그런 조언을 안 하려고 하죠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고 젊은 날 봤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참 그리고 너무 좀 딱하게 됐네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기업 지분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건데 비상장 주식을 팔아도 제값을 못 받을 수가 있고 대부분의 반단을 뒤집거나 재산 분할 액수를 줄이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제 최 회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대부분에서 재산 분할 액수를 줄이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또 이제 법률가들한테 돈을 또 많이 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욕은 욕대로 또 먹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제가 두 건의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던졌는데 75% 정도가 잘 된 판결을 하지 동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그렇게 판단을 그래도 이제 최태훈 회장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런 하이닉스를 인수해 가지고 반듯한 회사로 만들었죠 그리고 또 이제 SK그룹이 지금 빚이 많습니다 빚이 굉장히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빚이 많기 때문에 특히 SK하이닉스는 최태훈 회장 공이 굉장히 크죠 지금 AI 반도체 특수를 여러분들 누리는 데는 지도자, 리더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이 그러니까 본인이 공도 참 많은데 이렇게 대중들한테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박히게 되면 참 그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오늘도 이게 보시게 되면 한글자막 by 한효정